자, 이 연습스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장세별 아나운서를 이쪽으로 모시고 한번 연습스윙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라이브레슨 첫 데뷔인데 이렇게 연습스윙을 또 점검받게 되는 영광을... 공을 안 치는 게 다행이죠? 네, 배려 감사합니다. 여기서 연습스윙을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연습스윙을 하실 때 체를 안 잡고 하겠습니다. 자, 느낌이 어떠세요? 느낌이요? 이거 맞게 하고 있는 건가요? 잠시만요.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덜 풀릴 수 있죠. 자, 피니쉬까지 한번 해서 멈춰볼게요. 네. 피니쉬가 어떻게 좀 편안하신가요? 아직 지금 저도 겨울 동안 좀 펠드를 못 나갔더니 피니쉬할 때 이쪽 근육이나 이쪽 근육이 좀 당기는 느낌이 있네요. 당기는 느낌이 나세요? 네. 그렇죠. 그동안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당기는 느낌이 나는 게 맞아요. 네. 네. 근데 지금 피니쉬하는 동작을 딱 보니까요.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.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? 네. 이렇게 딱 피니쉬를 하실 때 오른발이 이렇게 뒤꿈치가 들리고요. 왼발의 엄지가 이렇게 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른발이 들리고 왼발의 엄지가 들리면서 체중이 왼발바닥 뒤쪽에, 뒤꿈치 쪽에 가야지만 달란스를 잘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맞게 하는 건가요? 네. 아주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잘 배우셨네요. 그래서 공을 치면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연습 스윙으로요. 피니쉬 동작을 우선 제대로 만드셔야 돼요. 왜냐? 연습을 안 하다가 3개월 동안 쉬다가 골프를 딱 치면요. 가장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피니쉬예요. 공을 치고 넘어지세요. 밸런스를 못 잡는 거죠.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서 제가 연습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. 자, 어드레스 상태에서요. 백스윙은 안 할게요. 백스윙 때 넘어지는 사람 전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래서 백스윙은 안 하고요. 어드레스 상태에서 바로 피니쉬 연습하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자, 또 어드레스하고 피니쉬.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어드레스하고 피니쉬 딱 가서요. 여기서 밸런스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왼발 발가락 쪽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피니쉬를 하면요. 이렇게 넘어지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왼발 뒤꿈치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피니쉬를 해주셔야지만 밸런스를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피니쉬 때 발바닥에 체중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해서 피니쉬. 자, 백스윙 할 때는 굳이 밸런스를 잘 잡으신 거 아니에요. 그냥 피니쉬 연습만 이렇게 해주세요.